고양시가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경기도 예산 50억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고양시는 이번 공모에서 수소 생태계 확장 모델을 제안했고 공모 선정에 따라 오는 2027년까지 100억원을 투입해 하루 1톤 규모의 수소를 생산할 인프라 구축에 나섭니다. 고양시는 현재 경기 남부에 몰려있는 수소 생산시설이 북부에도 들어서 안정적인 수소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피해로 furnaces 경기도 예산 50억원으로 일부에서